안녕하세요. 이번에 GT650 프로젝트를 맡게 된 한국의 크레이지 개라즈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커스텀 바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퍼포먼스 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차량은 로얄 앤필드 컨티넨탈 GT650 이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80년대 스타일의 로드레이서 스타일을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AMA 쪽에서 추구했던 게 풀카올이 아니라 네이키드 바이크로 타는 레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구호 스타일 자체를 제가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바이크 본래의 모습이라고 할까 레이키드 바이크 디자인을 그대로 담습한 모습으로 레이스를 하고 있었던 게 제가 가장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빌더 입장에서 애정이 가지 않는 부분은 없지만 시트 밑으로 연료 탱크를 옮기고 연료 탱크 자리에 다른 파츠가 들어간 게 바이크의 포인트이자 이번에 작업한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생각보다 놀랬던 점은 너무 잘 만든 프레임이라서 깜짝 놀랬고 엔진도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충실한 성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커스텀 바이크를 만들고 있지만 네트로 레이스 트로피라는 타임 트라이어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의 GT650 커스텀 바이크로 참전할 예정이고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